주식회사 SM인글리시입니다. 발표를 해 주실 업무 상처 대표이사님 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SM인글리시는 직장 관련 유럽에 설이 되었으며 영어 교육용 온라인 시스템 회사 및 고프사기 기업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M인글리시 김성균 대표입니다. 제 회사는 2008년도 1월달에 설립돼서 영어 교육용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사입니다. 제 회사의 변경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회사는 2008년도 설립됐은 당시에 그 해에 대처기업 인정을 받고 기업 소홀 명소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배처기업의 장학생이라고 하는 이노비저 인정을 2011년도에 받고 그리고 2013년도에서는 연구소 그리고 대학과도 불어서 융복학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특허를 포함해서 특허 등록증이 약 25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써닝글리시에서 판단할 때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자연스럽게 글로벌 랭귀지를 수준인 학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많은 반복과 숙단과 드릴을 해야 되는 감옥 탓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온라인에 적합하고 판단을 하고 제일리 온라인을 개발하고 학습용 온라인을 개발해서 약 3천 년의 책을 가지고 3천 년의 컨텐츠를 가지고 현재 500개 정도의 학원의 시스템을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 년의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 YBM, 능률, 인퓨처들 서점에서 허리 가면 볼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경우에는 책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 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딩이나 리슨닝이나 라이킹이나 또는 포플이나 포잉이나 이런 다양한 책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도 있지만 또 애니메이션, 또 팝송, 뉴스 건강한 컨텐츠가 영어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했으러부터 저희는 컨텐츠를 윈윈의 방식으로 융합의 방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블립러닝 방식이나 영어 도서관 방식이나 등등의 각종의 방식 지금 현재 약 전국에 한 500여 개의 학원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하고 있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있어서 크리플룸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 리딩, 책은 리딩, 리슨닝, 리슨닝 예를 들어 퍼플링, 토플 아니면 팝송, 팝송 등등의 컨텐츠가 다양한 학습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러한 데 맞추는 온라인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원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콘텐츠는 단순히 학생들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 광초로부터 영어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영어 마스터 과정에는 다양한 콘텐츠 성인들도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무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학원 중심으로 해왔던 것에서 시장 확장을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인 성교육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2조 3천원 정도 되는 시장 중에서 1조 8천원 정도가 언어 교육인데 그 중에서 영어 쪽으로 많이 책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과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것은 점차점차 확대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 보면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의 리더들이 영당기, 시원스쿨, 양아국, 전에 많이 나오는 양아국 등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장의 5번째 리더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교육의 추세가 과거와 바닥에 계속 발전해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온라인을 위해서 받았지만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감근되는 영어가 수준호크는 영어가 계속 면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저희 제품이 굉장히 슈투바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주가시장을 개최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영어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가 학원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B2B형 직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B2B를 해서 학생들이 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 B2B의 확산이 사교육이랑 정부 정책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유지를 하면서 정부 정책과 맞으면서 B2B를 확장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B2C로 확장을 하고 제품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현재 학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제3교육시장이라고 하는 제3교육시장은 이 시장이 굉장히 기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나온 교육정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앙고사나 기말고사를 없애겠다는 교육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가원센터, 자근도서방,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광가원 등등 형태가 B2B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제3교육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T가 바뀌나면서 이제는 학원으로 배우고 가지 않고 스스로 어떤 기구를 가지고 바로 B2C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2개 시장을 저희들이 꼭 생각했는데 우선 B2B 영역을 보면 교회보급방, 자근도서관, 지역학원센터, 문화센터, 광가원교실 이런 데가 보면 공익적 성격이 좀 강한데다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맞았던 지역인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이걸 교육하는 강사진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금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유도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제공이 자기주도 학습, 강사진의 취약점을 훌륭히 부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원에서는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과의 자기주도를 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로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게 대해서 제일 심한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보기나 예를도서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큰 교육시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 영어 찬송과 그 다음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서 했고 신앙신도도 파신 뿐만 한데 신앙도 파신이 영어 실력도 굉장히 향상된 효과가로 인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앞으로 내년부터 공격증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P2B를 주거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P2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을 IT를 베이스하는 이런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한테 그냥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보면 그 자체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가 개인한테 나오고 책을 붙어서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거로 나가는데 이거는 온라인도 되지만 이 안에 탑재된 콘텐츠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가 형용 풍부한 콘텐츠 3,000여 원에다가 플러스에서 탑재형 1,000여 원 정도 저희는 콘텐츠를 많은 사람부터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제품 차이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나뉘 형태의 크리스로만 형성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듣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하기 위한 동영상을 보다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토플을 하다가 다는 학습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영어의 과다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 나오지 않는 P2C 시장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저희들이 마케팅을 P2C 제품의 경우는 점유용 고효율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거나 종합으로 그러고 나면 홈쇼핑 등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만이 가진 특징은 다른 회사는 로컬에 어떤 거점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500개 학원 뿐만 아니라 제3시장도 교육망 뿐만 아니라 판매망으로도 말하자면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의 상황을 보는데 지금 현재 거의 P2B 제품의 확장과 P2C 제품의 확장을 생각해 봤을 때 P2C 제품 확장을 생각하면 거의 제품대반이 끝났고 내년부터 공격적인 매출을 했을 때 P2C 제품 구름이나 제3시장의 P2B와 기존의 학원에 있는 것을 합쳤을 때 내년에 112여,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24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약 500억 정도 매출을 함으로써 IT 기반으로 하는 제5의 기업으로서도 충분히 잘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예선인구의 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컨텐츠를 잘 생산하는 회사들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하는 구조의 컨텐츠를 조달하는 데는 굉장히 신뢰가 있는 시장에 신뢰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 컨텐츠를 가져와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축적되고 있는 개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하는 제품으로 돼서 진정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편리하고 그런 제품으로 끊임없이 교환교환 대지에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예선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신뢰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B2B, 학원 상대로 하면서 교육사업의 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BM이나 농률이나 이런 회사들이 상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 SM 잉글리시는 성장에 더딘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타계책인지 최근에 와서 이제 태블릿을 제공하는 B2C 시장으로 진출해서 매출을 크게 걸어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바로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는 게 결국은 교육에서 이제 장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시온스쿨 또는 요즘 또 광고 많이 하는 야나두 이런 것들은 물론 저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쌓아온 SM 잉글리시의 콘텐츠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두 회사는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광고 전략으로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나치게 콘텐츠만 이렇게 믿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이제 매출을 진짜 늘어 올릴 수 있는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고 전략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완전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다림이 필요한 어떻게도 완전한 제품만 만들어낸다는 게 기다림이 필요한데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4년 동안 3개월 만에 커가듯이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 교환을 배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B2C 제품으로 나가도 선택이 없겠다. 그리고 B2B의 시장 확장은 해도 선택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제품들이 시장의 홍보나 광고를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좀 지나면은 요즘은 특히 너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데 빨리 열정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면을 알수록 아 이 회사 제품은 깊이가 있구나.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그런 회사들과 저희는 융합해서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걸 말하자면은 여러가지 기능, 인공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넣어서 사용관이 보다 필요한 학습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방법에 어떤 마케팅을 하는게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데서 갑자기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지금 저희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여편대로 자금이 확보되는대로 확보되는대로 최대한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챙겨주신 저희가 저희 같은 모델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다른 회사들은 자기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콘텐츠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그런 회사 제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온라인에 집중해서 그래서 진정한 용암이 일어났어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진짜 진정성 있는 제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컨셉을 정해가지고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금 현재는 해서 마케팅은 없으면 쇼핑몰 그러고 나서 홈쇼핑 그러고 더 나아가서 교대 강도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청가사센터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로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언어교육이라는 게 편식이 돼서 말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듣기도 해야되고 읽기도 해야되고 쓰기도 해야되고 말하기도 해야되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마치 영어가 단가에 완성되는 것처럼 왕고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솔직하게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어를 단어 하나만 학습시키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주구장창파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컨텐츠 생산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저희는 시장에 엄청난 시대를 주는 그게 저희 회사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많은 컨텐츠 YBM같은 컨텐츠가 저희 회사의 그러한 컨텐츠를 왜 해줬겠습니까? SM일로시 이래는 컨셉이 괜찮다. 그래서 책을 개발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책을 미래단지 주말이라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온라인 학습툴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하기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의식이 아닌가 결국은 저희 학습툴에는 말하기를 하는 시리즈에 해당되는 성인들 말하기를 하는 시리즈만 해도 몇백 변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열소 탭을 했는데 그걸 했다가 이제 토플 좀 해볼까? 그럼 토플 공부도 들어가는 겁니다. 해보고 시간 강의상 반항 공부 좀 할까? 아니면 급기 좀 할까? 이런 기계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시장에 그걸 진출하고자 합니다. 진출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봤으면 충분히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만카피 적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영어를 해야 된다는 컨셉에서는 그렇게 많은 컨셉은 아닌데 일단 그 정도 말고 저희에서는 충분히 엔진을 팍팍팍 받아놓는 데 지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주식회사 SM인글비스였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